하나 바이블 1과정 1학기 유년부 교사형 1과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주제 설명, 교제 설명, 단원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바이블에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줄임말입니다. 바이블은 성경을 뜻합니다. 즉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할지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미 너희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 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 바이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하나 바이블은 이러한 토대 위에 6년 교육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첫 3년은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신구의학 성경을 통해 3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중요한 양식을 교리로 공부하는 교리 교육과정이 1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경에 근거한 거룩한 성품을 내면화하고 실천화할 수 있도록 성품 교육과정이 1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 교육과정 1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배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1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 바이블은 이렇게 6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파노라마 3년이 저희가 이번에 배우게 되는 첫 단계인데요. 3년 동안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하나님 관점으로 관통하게 됩니다. 1과정은 창세기부터 시가서까지 2과정은 열한기부터 사보금서까지 3과정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하나 바이블 교재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유년부 학생용 교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학생용 교재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 가정에서 사용하는 책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은 주일날 교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책은 집에서 부모님, 가족과 함께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 바이블은 주일 신앙교육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중 신앙교육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는 신앙교육의 방향성을 교재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26개의 과가 모두 다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핵심 문장, 학습 요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질문, 대답은 핵심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년부 교재의 두 번째 특징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기는 성경에서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배우고 실천하기는 그 배운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유년부 학생용 교재는 기억하기와 실천하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정용 교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교재의 제목은 미션북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주일날 공부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그 주제와 연결된 다양한 미션들을 하게 됩니다. 앱을 통해 복습하고 학습 요점 영상을 통해 복습합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요절을 따라 쓰고 요절 첸트를 따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션을 통해 가정에서도 주일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복습할 수 있게 됩니다. 유년부 교사용 교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는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을 준비할 수 있는 본 교재,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교사용 부록 그림 자료로 준비됩니다. 교사용 부록 그림 자료는 매 과마다 한 장씩 뜯으셔서 학생들을 만나는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원 단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교육과정에 처음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제목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각 과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단원을 준비하실 때, 단원 설명 부분을 읽으실 때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가의 키워드는 시작과 다스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구나. 2가의 키워드는 위임과 청지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임받은 청지기구나. 3가의 키워드는 법, 질서, 순종,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4가의 키워드는 구원, 복음 약속입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약속, 복음 약속을 해주셨구나. 키워드를 보면서 1단원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원 영상 안에는 1단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 제목, 학습 요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1과 유년부, 학생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치셔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누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교사용은 이렇게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교사를 위한 본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천지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이야기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일과를 준비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시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학생들을 만나서 이 섹션은 몇 분의 정도 시간을 소요되는지 머릿속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생들 만나러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답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과 학생용 교재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만나시면 이 과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이 과의 제목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절 첸트 영상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QR코드를 찍어서 학생들과 함께 요절 첸트를 몸으로 노래로 따라 부르시면서 외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요절 첸트 영상을 확인하신 다음에 교사용 부록 그림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자료 한 장이 왜 중요하냐면 설교 시간에 배운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을 깔때기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용 부록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과에서는 1과 부록 그림 자료 맨 아래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록 그림 자료를 설명하셨으면 기억하기 학생들과 함께 성경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1과에서는 창조 사다리를 탑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그 날짜 밑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림 밑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하나의 자음 또는 하나의 모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음과 모음을 서로 엮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사다리를 타고 정답을 찾았다면 이제 1과 제목,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핵심 문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기억하기 섹션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실천하기를 통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아이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랑이가 남자 학생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여자 학생인 이랑이가 대답을 하는데 빈칸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 빈칸에 대한 대답을 찾아서 대사를 완성하고 역할극을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대답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그 안에 초성으로 힌트가 있습니다. 초성을 힌트 삼아 대답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기억하게 합니다. 이 역할극을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우리 가족이나 친구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를 적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가족, 내 친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미션 숙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천하기의 마지막은 함께 외쳐요로 끝납니다. 선생님이 먼저 중요한 문장을 외치시면 학생들이 따라서 외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일과에서는 중요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션북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미션북을 나눠주시면서 일과를 집에 가서 해와라. 각 섹션을 할 때마다 각 단계를 할 때마다 하나의 미션을 완성할 때마다 네모칸에 각자 편한 방식으로 미션을 완성한 후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미션을 완성했다면, 미션북을 완료했다면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션북 부록에 있는 가정용 체크리스트를 뜯어서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미션북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의 칭찬 메시지라는 부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격려 응원 메시지를 적어준다고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션북을 소개하고 나눠주신 후에 선생님들께서는 주중에 미션북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학부모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교사용 12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캡처해서 학부모님들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 1과 누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수업 진행은 학생용 시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